빙맨 시작이 나와요 앙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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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마만 더 손들어 고마만 더 손들어 앙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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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두 분 다른 분들의 증언도 한번 들어보겠슈 랜씨는 인정해요 인정하는 부분이 있슈 뭔가 약간 힘든게 정확하게 맞추고 있는게 아니라 대충 서서 하는디 갑자기 센터를 쓰라고 자리 정리를 막 할 때가 무섭쥈 누구요? 둘다요 랜씨는 센터가 많이 있어서 센터 선을 정말 잘 지켜요 둘이 센터가 여기 아니요 손짓이 있어 갑자기 있으면 가래 이 센터 주이택하고 혜빛댕이 쌓인게 많은가 보이던데 여기가 쌓인게 많아보이던데 제인댕댕으로 들어볼게 내가 알아서 잘해놨지 아 그래요 저한테 그러지는 않아요 나이가 많아서 본인이 겪은 스토리도 한번 말씀해 보셔요 다 비슷한데 그냥 서서 배우고 있는데 좀 더 옆에 딱 맞추는걸 좋아요 맞아요 띵 맞추는거에요 근데 이게 아직 안 정확하게 배우는 단계에요 맞추는게 아니라 아 맞추는 관계에서 멤버들 살짝 안맞는걸 답답해하는 성적이다 맞아요 그러면 흥분얘기 한번 들어보시오 아닌데 말씀해 보셔요 왜 그러는거에요 더 완벽한 아멘 더 완벽한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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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다음 질문!